강남구가 24일 구청 본관회의실에서 재과명장 파티쇄 재능기부 사업에 따른 인증서 투여식을 개최했습니다. 구는 사단법인 대한재과협회 강남서초지회와 함께 청년실업회소와 명품음식점을 육성하기 위한 재과명장 파티쇄 재능기부 사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재능기부 사업에는 10년 이상 재과업 분야에 종사하고 5년 이상 재과제빵업을 하고 있는 장인기술이 우수한 10개소만 참여합니다. 재과명장 파티쇄로 인증받은 10개 업소는 3월 1일부터 6개월간 시범 운영을 통해 1명 이상의 인력을 교육함으로써 인력난을 해결하고 기술인을 발굴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됩니다.